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때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.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이 무얼 찾고 있는지 뭐라 말하려 해도 기억하려 하여도 하얀 눈빌만이 되돌아와요.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곳 남은 그곳으로 떠나버린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